발음 동방신기 주문 동방신기 주문 노래방? 네 스테이 일어날 Shawn 머리에다 머리에다 힘들다 자 진짜 점점 술 깨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아리랑이나 우리 아리랑 했었나? 했었지 그때 맞아 왜 근데 갑자기 왜 아리랑은 그러는 거야? 나... 뭐야? 누구야? 안 씻었네 아직도 태... 태형이 형 왔어 태형이 형 나 그냥 안 씻고 자려고 재밌고만 태 태 왔어 레몬 오랜만에 불러줄까? 레몬? 아니 술 지금 진행 중 그래 오랜만에 레몬 불러드릴게요 레몬 레몬 노래방